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하나 제약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293-48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오후 4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제약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훈 외에 구인이 58.69% 매우 탄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족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4,050억 원이 시가총액이 되겠고 지금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통증에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 시장이란 마취의약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분야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만큼 독과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순환기 의약품 진통제 소화기 의약품 신경과 피부과 의약품 의약품 제조사 최상위 수준인 350여개 의약품을 통해 전방위적인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시된 레미마졸렘 바이 파보주 바이 파보주 요거에 대한 오늘 이게 이제 마취제 신약이죠. 마취제 신약이고 요거에 대한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점쳐진다. 그런 측면이 있는 기업이고 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재무제표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위 좋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고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 투자를 한걸로 이제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돈도 많고요. 그리고 R&D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 뭐 제약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뭐 산화제약의 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어 효과를 보기 전에 이 지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연기금이랑 개인 금투, 보험, 투신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줬던 측면이 있겠다. 일단 뭐 지수는 요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저항라인이 지금 현재 요 라인이죠. 지금 973에서 4포인트 여기가 지금 저항라인으로 보여지고 내일 이 라인을 돌파할지 여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요즘 디커플링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장이 뭐 어떻게 돼도 우리 장은 좀 예측이 약간 불가능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제약 같은 경우는 급등 이날이 언제죠? 1월 18일날 MRI 조영재 신약 이것이 또 이제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2상 승인을 받은 2상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날 주가를 좀 올렸다가 좀 떨군 측면이 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가 이제 정확하게 적용된 사례고 사실 뭐 2상 승인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3상 진행이 되겠고 이제 하반기 쯤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MRI 조영재 신약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주가가 현재 이날 상승 이후로 쭉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241선을 이탈한 이유로 이 라인에서 좀 저점을 잡고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오늘은 좀 작은 거래량으로 음봉을 좀 길게 뺐어요. 어느 정도 좀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측면 그러면 이제 지지 라인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24,400원 120 라인 그리고 24,300원 그리고 241선 결국은 한 24,000원 정도 이제 지지를 보는 거죠. 24,000원에서 24,400원 라인 이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이제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제 정배열로 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21선이 241선을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현재 뭐 61선이 좀 완만하게 좀 꺾여서 가다가 241선이나 교차를 하겠죠. 가다가 좀 이제 올해 한 중, 후반기 되면 그때쯤 이제 실적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면서 정배율로 틀지 않을까 그런 주가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좀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어쨌든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로 좀 올려주는 측면은 이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종, 눌림목 조종은 어디까지 올 것인가 그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 조종을 좀 즐기면서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241선 정도만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제약 뭐 올해가 기대되는 만큼 뭐 꾸준히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뭐 재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뭐 하여튼 주목해 보시고요. 하나제약에 관련해 갖고 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 하신 종목에 대한 어 승률이라든지 이런 어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어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어 이제 어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어 종목명 그리고 어 매수가 그리고 목표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요런 어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라는 어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